드디어 바조의 날이에요 판매할 물건은 가져왔나요? 네, 몽땅 다 팔아서 부자가 될 거예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한데 벌써 손님이 왔어 누나들 안녕 차비, 서커스 표 안 살래? 대체 서커스는 언제 하는 거야? 우리 아빠가 돌아오시면 차비 안녕 안녕 누나 뭘 팔고 있어?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, 귀여운 그림책이네 귀엽다니, 이거 무지무지 무서운 책이라고 엄마 유령이 와서 사갈지도 왜 유령? 누나 저랑 마샤 누나 설마 미니버니를 파는 거야?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니 미니버니는 내 가족이라고 마샤 진정해 이봐 멍청한 꼬맹이 우리가 파는 건 이거다 베이비 버니 토끼또? 똥이라니 이건 미니버니한테서 나온 솜으로 만든 소중한 아기들이라고 귀여운 베이비 버니 사세요 어머, 아기가 또 태어났네 형은 뭘 파는 거야? 미안, 난 이미 계약돼 있어서 틸리, 어서 날 구입해줘 상품이 파손되어 구매가치가 없어졌군 틸리 누나 어? 누나도 뭘 파는 거야? 바자위, 꽃, 먹거리 틸리의 특제 스프 우와, 이걸 누가 사먹어? 다들 이상해 그게 팔리겠어, 틸리? 틸리도 가끔은 엉뚱하네 과연 그럴까? 표가 다 팔리면 한 그릇 먹어줄게 나도 서커스, 멋진 서커스 표 사세요 이 무서운 책을 좀 해서 가세요 베이비 버니, 버니, 버니 손님이 하나도 없어 배고파 틸리의 특제 스포 사세요 어머머, 수컷이야 정말 손님이 가득한 바자위로군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